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입니따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애벌레를 메가네온으로 만들고 한번 가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드그드그드그 메가네온 애벌레 나와라 짠 삐까뻔쩍하게 메가네온으로 빛나고 있는 애벌레인데요 자 요 애벌레가 과연 어떻게 거래가 될지 좀 궁금한데 이게 200로복스니까 메가네온이면 총 16마리잖아요 그러면 총 3200로복스를 투자해야지 이 애벌레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비싸네 과연 3200로복스를 투자한 이 메가네온 애벌레는 어떤 팩과 거래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서버 들어가서 거래를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도 듣거래 가자 빵빠라빵빵 자 거래동굴로 들어왔구요 자 이 애벌레가 너무 작아서 이 팩들 사이에 붙이는데 이 메가네온 애벌레를 알아보고 거래를 보내주겠죠 자 첫번째 거래입니다 어 거래가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첫번째 거래인데 무슨 거래일까요 어 얼드네 어 얼드가 바로 들어왔네 얼드면 거래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? 첫번째 거래부터 왜 얼드가 들어오지 부담스럽게 얼드는 수락했구요 한번 2차까지 가볼게요 어 어? 아 거절했어 장난거래였네요 야 여기에서도 어 또 거래 들어왔어 오 여러 마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온 아기양 그리고 메가 유령도 보이고 메가 고릴라도 보이구요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치가 높은 팩들이 아니어서 근데 이것도 많이 부족한 거래일 것 같아요 어 또 거래 들어왔구요 네온 여왕벌의 네온 말 네온 킹펭귄 쭉 들어왔구요 우리 친구도 네 수락을 했지만 이것도 많이 손해구요 디코에서 들어온 거래구요 이 유저는 날타부엉이를 제시를 했네요 날타부엉이 아 얼드까진 좀 힘들까요 일단 부엉이까지 들어온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저구요 날타얼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중에서는 네 가장 좋은 거래죠 그리고 어 이 친구는 해외 유저인데요 얼드 제시를 했고 저한테 아 저보고 대신 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얼드 비스무리하기는 거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서버에서 이상하게 거래가 안 들어오다 디코에서 들어온 거래인데 아까 전에 거래 제시했던 네 얼드를 제시하고 저한테 추가를 요청했던 유저인데요 이번에는 네 얼드로 그냥 거래를 하겠다고 하네요 어 지금 보니까 이 메가 에벌레면은 얼드까지는 네 거래가 되나봐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볼까 자 일단 요 거래도 거절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래 받아보겠습니다 네온 카멜레온 아 역시 디코에서 들어오는 거래랑 이 서버에서 들어오는 거래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자 우리 친구는 네온 카멜레온의 수락 눌렀어 안돼 안돼 지금 얼드까지 들어왔단 말이야 우리 친구 서버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래가 들어오질 않아요 계속 어 또 거래 들어왔어 네 이것도 뭐 네온 눈올빼미 네온 키츠넨 네온 드래곤 이렇게 들어왔지만 네 많이 부족하죠 짠 다시 서버를 옮겼습니다 어 여기서는 좋은 거래가 들어올까 자 메가네온 황새치 메가네온 고양이 이렇게 메가패시 두 마리나 들어왔지만 네 이것도 많이 손거래일 것 같고요 자 다음 거래 어 우리나라 유저다 닉네임이 딱 우리나라 친구인데 최준혁 어 거북이 들어왔습니다 아 안돼 안돼 지금 일반 거북이로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거절하도록 할게요 지금 디코에서 네 메가퍼핀이 어 들어와 제시가 들어왔는데요 메가퍼핀이면 가치가 어떻게 되지 메가퍼핀은 제가 방금 찾아 봤는데 한 앵무새에서 부엉이 정도 그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디코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치 높은 패스로 거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이 서버에서는 영 소식이 없네요 어 이번에는 메가네온 푸들 아 메가푸들은 그렇게 네 가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서버에선 안되겠다 오늘 좋은 거래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메가 잠자리 이건 메가네온 잠자리는 수락했지만 네 저는 거절할게요 이번에는 네온캥거루 네온캥거루는 바로 수락을 했지만 지금 디코에서는 얼드까지 거래가 들어온 상황이라 네 네온캥거루로는 아무래도 거래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거절하구요 오 이번에는 메가알비노고릴라 메가알비노고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 빵신한테 추가를 해달라고 하네요 자 어 메가알비노고릴라를 빼고 이번엔 네온거북이를 올렸어요 빵신 생각에는 메가알비노고릴라가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네온거북이보다는 우리 친구는 수락을 했지만 거절을 하구요 이번에는 메가파란고릴문어 네온너구리 네온원숭이 네온고양이 예티 다람쥐 쭉쭉 들어오고 있지만 네 이것도 많이 손거래일 것 같아요 빵빠라빵빵빵빵 네 오늘은 메가네온애벌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그렇게 막 썩 좋은 거래가 들어오지는 않았구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뭐 부엉이 얼드 뭐 이정도는 들어왔는데 오늘 어 11월 4일 기준으로는 거의 좋은 거래가 네 잘 안들어옵니다 하루 사이에 굉장히 떵락한 기분이에요 우리 메가네온애벌레야 너무 실망하지 말이여 한 10년 지나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다 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빵빰 las Shine 1 42 50 50 59 99 61 50 80 51 5000 9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